홍수 꿈은 매우 강렬하고 인상적인 꿈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수는 물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며 이러한 자연재해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종종 강한 감정, 통제 불능의 상황 또는 삶에서의 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홍수 꿈을 꾸는 이유를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홍수 꿈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홍수는 종종 억압된 감정이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을 상징합니다. 물은 꿈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홍수는 그러한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홍수 꿈을 꾸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감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로 인해 압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감정의 해소가 필요함을 경고하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꿈에서 홍수를 경험하는 것은 현실에서 통제 불능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 스트레스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압박감 등이 홍수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홍수 꿈은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뒤에 올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수는 기존의 구조나 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의 전환점, 새로운 도전 또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 홍수는 일반적으로 나쁜 징조로 여겨지며 재난, 혼란 또는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꿈 해몽에서는 홍수 꿈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큰 불행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홍수가 물러가고 물이 다시 맑아지는 장면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평온을 찾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물 위에서 떠 있는 장면은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홍수 꿈을 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또는 통제 불능의 상황과 연결된 신호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홍수 꿈을 통해 이러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꿈은 삶에서의 큰 변화나 전환점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일감정의 폭발을 상징한 홍수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 했지만 물이 너무 빠르게 불어나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억누르고 있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이 꿈은 그러한 감정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이 변화와 새로움을 암시한 홍수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자신이 사는 도시가 홍수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그는 새로운 도시가 재건되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직장에서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삼통제불능의 상황을 반영한 홍수 꿈 한 학생은 꿈에서 학교가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교실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나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학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시험 준비로 인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해 사형적 성장과 깨달음을 상징한 홍수 꿈 한 종교적인 인물은 꿈에서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 속에서 홍수가 지나간 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홍수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를 상징하며 이는 그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홍수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이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감정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감정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홍수 꿈은 또한 현실에서의 통제 불능의 상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홍수 꿈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는 기존의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홍수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감정 상태, 통제 불능의 상황, 변화와 새로운 시작 등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홍수 꿈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홍수 꿈의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꿈의 맥락과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내린 비로 수해를 입는 꿈 자금의 어려움을 겪거나 몸조심을 해야 할 꿈이다 넓은 들판에 홍수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꿈 넓은 들판에 홍수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앞으로 운이 환하게 트일 길몽이다 닭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꿈 재물이 줄거나 혼담이 깨지는 흉몽입니다 홍수가 나서 바닷물이 집안으로 밀려들어온 꿈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큰 부자가 됨 홍수가 나서 불어나는 물 속에서도 태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꿈 세력을 잡게 되거나 조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기는 꿈 물은 어머니의 자궁이나 무의식을 상징한다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조절할 수 없게 되면 물나리가 터서 당황하는 꿈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물나리가 등장하는 꿈은 정서적인 불안 원가에 세뇌당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읽는 것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암시이다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기는 꿈은 개인이나 집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홍수가 나서 집이 잠기는 꿈 장차 사업이 번창하고 큰 재물을 모으게 되며 입신, 출세하여 명성과 부기를 획득하게 된다 홍수가 밀려와서 피하는 꿈 모처럼 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다 홍수가 일거나 재방이 무너져 집으로 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꿈 장차 집안에 불행한 일이나 풍파가 생기고 재물의 손실 및 고난과 실패 등 환란을 치르게 된다 홍수가 저 가옥이 전부 물에 잠기는 꿈 가까운 친척이 불행을 보게 된다 밀려오는 홍수가 무서워서 피하는 꿈 밀려오는 홍수가 무서워서 피하는 꿈을 꾸게 되면 모처럼 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다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임산부가 보는 꿈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정치가나 사업가가 되어 큰 권세를 행사하거나 작가가 되어 문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작품을 출판하여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큰 부자가 된다 바닷물이 안방까지 거세게 밀려지는 꿈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문제거리가 해결되며 재물을 얻게 될 길몽이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꿈 이사도는 직장, 사업 등의 변동이 있거나 타인과 연관된 말썽이나 장애 때문에 재물이 흩어지고 앞길이 막히는 등 장애와 손실, 말썽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에게 밀어닥치는 홍수를 피해 도망가는 꿈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자신의 집이 홍수로 인해 맑은 물속으로 잠기는 꿈 장차 사업이 번창하고 큰 재물을 모으게 되며 입신, 출세하여 명성과 부기를 획득하게 된다 지대가 높은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 올라 홍수를 피하는 꿈 지대가 높은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 올라 홍수를 피하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구출된다 집에 홍수 나는 꿈 집에 홍수 나는 꿈은 길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주 큰 재산이 집안에 생기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일단 로또를 사야겠지요 집이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물에 가라앉는 꿈 홍수는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의미한다 불안화 다툼, 재난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이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물에 가라앉는 꿈은 집안이나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 즉 가족 중 누군가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리는 등 우한이 생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심리 속에 집으로 상징되는 무엇인가를 제거시키거나 감추고 싶은 욕망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큰 방에 댐이 터져서 홍수가 일어나는 꿈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꿈이다 홍수로 탁한 흙탕물이 넘쳐나는 꿈 홍수로 탁한 흙탕물이 넘쳐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난이 닥치거나 사회적인 환난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홍수에 관한 꿈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며 성공할 기회가 찾아올 길몽이다 홍수의 자기가 떠내려간 꿈 이성친구에게 이용을 당할 암시이다 홍수의 꿈 길몽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며 성공할 기회가 찾아올 길조이다 맑은 홍수가 자신의 앞까지 밀려드는 꿈 맑은 홍수가 자신의 앞까지 밀려드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세력이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 홍수가 져서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든지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꿈 재수가 없고 본의 아니게 피해와 손실 및 곤란 등을 겪는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홍수나 바닷물이 집으로 밀려 들어온 꿈 그야말로 재물복이 터진 운수도통이다 많은 재물이 생겨 부자가 된다 큰 파도나 해일이 자신을 덮치는 꿈 불가항력의 상황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큰 홍수가 자기 앞으로 밀어 닥치는 꿈 국가나 사회적인 세력이나 영향력을 자신의 주위에 크게 작용해서 큰 재물을 모으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된다 파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큰 부자가 된다는 기란 꿈이다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는 꿈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구설수에 휘말려 고생한다 해일이 나서 산과 들판을 덮는 꿈 거대한 사업을 벌이게 되며 사상을 정립하게 되고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어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 홍수나는 꿈 무음은 세력입니다 자신이 물에 간다는 것은 어떠한 세력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홍수와 같이 큰 물이 났다는 것은 그 세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세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 세력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맑은 물이었다면 이익이 되는 홍수 흙탕물이었다면 손해가 되는 홍수로 해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수가 곡식을 휩쓸어버리는 꿈 홍수가 곡식을 휩쓸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이념, 사상, 사업, 학문 등의 혁신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 홍수가 나 온통 물바다가 된 꿈 부부싸움이 생기거나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홍수가 나는 꿈 홍수가 나는 꿈을 꾸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홍수가 나서 논밭을 휩쓰는 꿈 홍수가 나서 논밭을 휩쓰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과 연관된 문제로 재물의 손실이나 낭패를 보게 된다 홍수나 폭우 또는 큰 물길에 휩싸여 전답 가혹 등이 파괴되는 꿈 이사 또는 직장, 사업 등의 변동이 있거나 타인과 연관된 말썽이나 장애 때문에 재물이 흩어지고 앞길이 막히는 등 장애와 손실, 말썽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는 꿈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구설수나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홍수로 물이 넘쳐 흘렀지만 뒤에 물이 맑아지거나 본시 맑은 물일 경우의 꿈 가업과 경영사가 순조로의 발전하고 주위 친구나 귀인들의 도움이 생기며 큰 재물과 이권을 차지하게 될 부귀의 길몽이다 홍수로 바닷물이 안방까지 거세게 밀려드는 꿈 홍수로 바닷물이 안방까지 거세게 밀려드는 꿈을 꾸게 되면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문제거리가 해결되며 재물을 얻게 될 길몽이다 홍수로 붉은 황토 물이 넘쳐 흐르는 꿈 집안 어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 조심해야 한다 홍수로 재방이나 주택 내지 건물 등이 무너지는 꿈 집안이나 가족 사업 등의 큰 장애나 말썽 내지 불상사가 발생되어 탓한 손재 다툼 관제구서를 체계 된다